아, 이게 눈 몰리겠는데, 이거? 이거 파 타는 게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. 아직 반도 안 왔어요. 반도 안 했다고요? 반도 안 했다고. 잘 접어봐요. 야, 이거 접는 게 일이네. 이거는 피오시켜야겠다. 지금부터 1시간 30분을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. 뭐라고요? 지금... 모가시기가 너무 아파. 이렇게 만들면 난 못 먹게 할 것 같아. 아까워.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그걸 먹어, 이러면서. 그렇지 않아? 아, 호동이 형 근처에서 못 오게 해. 잘했어. 잘했어. 오, 잘했어. 자, 이거 먹어봐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. 이런 경고를. 이걸 트윌이라고 해요? 달고나 냄새. 아, 그걸로 해서 붙이는 거구나. 얘를 얼릴 거예요. 쉽게 녹지 말라고. 사람들이 딱 먹는 순간까지 빙수가 보관이 되도록 하는. 이렇게 하면 온도 때문에 또 한번 커버를 해주는 거네요. 차가운 빙. 마지막까지 박박 긁어서 국물이 없게 만드는 게 여기 포인트야. 긁어서 먹어야 된다고. 긁어서 같이 먹으려고.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. 오, 스킬. 그렇지, 봤지? 응. 그렇지. 진짜 다 봤는데 돌이 없네. 아, 오늘은 팟이 잘 되는 것 같은데. 운명 좀 달려. 이 G1이 뭐예요? G1이요.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하셨으면 좋겠네. 뱅이야. 미 e пом pl開心 미 e artwork 저는 밥을 잘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역빈을 잘하는 것 같아요! 나는 밥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내 인연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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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연과의 인연을 행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, 저는 밥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. 우유를 잘 먹으라고. 그곳이 없기 때문에 오우, 와이, 오, 와아 아, 룰드 앤 오, 좋아요. 괜찮아? 멋있어요, 멋있어요. 이게 누룽지 빙수라고요. 어디가 빙수라고요? 밑에 누룽지처럼 빙수는 이렇게 누룽지 파먹듯이 파 드셔야 돼요. 그 누룽지의 재료가 이거거든요. 트윌이라고 해바라기 씨, 호박 씨를 만들어서 밤이 밤. 누룽지 팥빙수가 왜 누룽지 팥빙수인지 아세요? 이게 저희가 얼음이 좀 오랫동안 유지해 들어온 밑에 누룽지처럼 이렇게 쌓아놓을게요. 누룽지 긁어먹는 게 쉽지, 긁어먹고 같이 먹으면 돼요. 제가 직접 팥부터 다 한 거예요. 일단 알아봐요. 응. 즐거움은 끝이 없다, TVN. 즐거움은 끝이 없다, TVN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